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인사드리게 된 뮤지컬 배우 김진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뮤지컬에서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에 하나이죠. 사랑과 우정을 정말 다 중요시하는 정말 그 청춘을 느낄 수 있는 역할입니다. 최애 넘버는 저도 한 번 불렀던 적이 있었던 투나잇이라는 넘버고요. 가장 최애 장면은 토니가 마리아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한 그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밤 저는 집에 가서 씻고 푹 잘 잘 겁니다. 운명적 사랑은 저 또한 꿈꿔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.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토니가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올해 2022년도에 정말 추워질 때쯤 올려지는 작품이지만 보고 나시면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될 겁니다.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.